겨울의 낭만을 즐기는 캠핑장. 캠퍼들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무슨 일일까? 혹시나 캠핑하시면서 실내에서 요리를 안 하시죠? 실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최근에 사용하잖아요. 일폐대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중독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쓰면서 그러네요. 사고가 많아요. 그렇죠. 캠핑하면서. 안에서 요리하신다거나 번호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연통 연결 부위 이런 부분들도 벗어나가 있으면 연기 들어오거나 가스 나오거든요. 그런 환기시켜놓고 하니까. 즐거운 캠핑을 위해서도 안전은 필수. 인증 받았죠. 인증 안 받은 거는. 큰일 나요. 요새는 캠퍼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인증 안 받은 제품을 쓰면 쓰는 소비자도 저거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저런 텐트 같은 경우는 옆에 벤틀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렇게 틀어놓고 안에서 써도 되지 않아요. 저희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상황이 가스가 타면서 밀폐된 공간 안에 산소를 태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탄소가 부족하면 얘가 타면서 불완전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어제 캠핑을 하던 50대 남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만금 방주제 휴게소 부근 텐트 안에서 50대 남녀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사용된 흔적이 있는 휴대용 보일러가 발견됐습니다. 집이 아니라 밖에서 일어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전엔 상상이나 했을까. 이곳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스 상품들을 테스트하는 시험 연구동이다. 저희가 크게는 가스가 새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연소를 하고 있는지,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한 20여 가지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주범, 이동용 난방기. 캠퍼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저희가 야외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 안전성능 장치를 두진 않았는데, 빈번한 사고로 인해서 지금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산소결핍 안전장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장치라 기대가 크다. 이곳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중 판매는 불가능하다. 화력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어디에 쓰는 파구일까?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연속인데요.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조작하다가 화상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체크라는 겁니다. 가정용보다 화력이 센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음식점. 이곳에서는 불맛이 곧 손님들의 입맛을 결정한다는데. 입맛 단계는 중화요리는 불을 다루는 솜씨도 양념이란다.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실험. 손이 닿거나 물이 닿는 곳은 50도가 넘으면 안 되고. 연속의 주변의 옥벽 온도도 100도가 넘으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없다.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 12,000번의 혹독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제품은 카세트식 버너. 카세트식 버너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너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레버를 내리고 코크를 돌리는 12,000회 정도의 반복적인 시험을 하고 나서도 가스가 새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작동을 했을 때 정상적인 연소 상태를 보여줘야지만 합격 상태가 됩니다. 안전을 위한 기술 기준을 KGS라는 코드로 만들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신기술이 나와도 그게 빨리 반영이 되지 않으면 기술이 도입이 되면 늦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KGS코드라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빨리 제도권 안에 반영을 해줍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이 안전관리에 쓰일 수 있게.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이지 않나. 생명을 담보하는 재난안전 경계경보. 독선가스가 사용되는 산업현장은 조금의 빈틈이라도 생기면 사망과 직결되는 큰 재해로 이어진다. 안전복을 착용한 가스용기 수거팀이 출동한 곳은 독선가스 노출이 의심되는 산업현장. 이동식 밀폐기에 가스용기를 넣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한다. 제한된 시간 안에 임무를 마쳤다. 금일 훈련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두 붙고 왔습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다. 그리고 사고는 머뭇거릴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저희 독선가스 노출의 대응에 대한 비상대응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1년에 2번 이상은 꼭 이렇게 리얼하게 저희 안전복을 다 잇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바 항구에 퍼지고 있는 노란색 영재는 호흡기와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독선염소가스. 탱크를 선적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독선가스 사고의 위험성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5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나서야 독선가스 사고 예방에 통합소류션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 산업가스 안전관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연간 4,500개의 독선가스 용기들이 이곳에 모아진 후 중화처리된다. 이 장비는 밀폐 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형 밀폐 장치인데 산업 현장에서 독선가스와 노출이 되면 빠른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얘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출되고 있는 상태로 용기를 이동시킬 수 없어서 이런 밀폐 장치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누출되지 않도록 이동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30종의 독선가스를 성분대로 분류하여 중화하고 방출 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는 최첨단 시설이다. 반도체 가스는 대기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안전관리 정책이 반영되어 있고 거기에 시스템에 맞춰서 안전을 하지만 학계나 산업계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연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연구하고 난 용기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얘는 압축가스이기 때문에 처리 시간은 하루에 한... 비용 문제로 자체 중화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연구소나 기업의 의료를 받아 처리하는 작업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체크리스트 혹시 작성은 다 됐고? 네,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 8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전국 곳곳에 방치된 비정상 용기다. 지난 한 해에만 서울 모초에서도 20여 개의 비정상 용기를 수거했다. 만약에 견상 현장이나 개발 현장에서 이 연기들이 발견되면 혹시 포콜이나 다른 청공작업들이 있을 때 연기들을 청공을 하거나 포콜에 찍었을 때는 폭발이나 덕산가스 노출로 인해서 큰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죠. 비정상 용기 안에 어떤 가스가 들어있는지. 잔류량은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 더 위험하다. 도심 외가 폐기물을 모으는 한 자원센터. 버려진 가스용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에 기동단속방과 수거팀이 출동했다. 지금 보니까 염소로 수정된다고 그러는데 저 안에 있는 가스가 우리는 뭔지 몰라. 일단 들어갈 때 용기가 좀 누워있으니까 먼저 1차적으로 용기 외면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외면은 밸브를 정확하게 좀 봐. 누출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우자고. 그다음에 저걸 옮길 때는 어떻게 할 거니. 부식이 많이 된 상태의 이 가스용기는 대체 어떻게 이곳으로 들어왔을까. 어저께 오후쯤에 다른 철자제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포크레인으로 선별하는 과정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께놨어요. 옮기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누출염에 대비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수거팀 직원들. 일단은 안에 있는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밸브가 안전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동할 때 그런 리크가 발생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차 가서 외면 상태를 보고요. 그다음에 밸브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미처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버려진 비정상 용기들은 대체 얼마나 될까. 이제는 개발 못지않게 안전을 위한 비용도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다. 산업가스 안전을 위한 업무가 더 막중해진 이유다. 오늘 작업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예방한 것일까. 저런 게 한 번 유출되면 반경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저 가스가 지금 정확히 어떤 가스인지 모르겠으나. 염소나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반경 한 3km, 4km 내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건수는 줄었으나 한 번 터지면 어마어마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는 가스 사고. 가스 사고. 인정 가스 schaut ¿Star까요? mining